네 좋아하죠 패션 아무래도 관심이 많죠 저도 여자다 보니까 네 저도 당연히 신경 쓰죠 옷은 모양이 다 다르고 질감이 다 다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양말은 짝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웬만하면 흰색 검은색 양말로 해서 디자인도 아예 다 같은 걸로 패션의 완성이 양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활기춤이랑 그림 아 이게 존자였어요 이거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스탠바이 큐 스탠바이 큐 받아보시 1917 어항 회원님 메 Apps feasible 비哥 이거 팔 삼 depreci 서 Oak 서빙 lender 비 updated 서빙 시 sinus 葡 Aufg spe